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지입캐스터, 안가정입니다. 오늘은 GS25시 편의점 남사센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센터 주소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당안로에 위치해 있고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일곱분이서 협의로 조율을 하는 저온코스입니다. 권역은 분당, 수원, 동탄, 오산, 평택, 안성이고요. 기준 점포수는 25점포 이하입니다. 점포수가 어떤 상단이 있을까? GS25시 편의점의 장점이 저온점포수가 다른 타 편의점보다 적다는 겁니다. 게다가 27점포 이상 초과했을 때 추가수단까지 지급된다는 장점 또한 있습니다. 이번 코스는 키킹이 없어요. 1회전, 2회전 모두 키킹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은 오전 8시부터 8시 반 2회전 가능하고 2회전 하시게 되면 오후 20시부터 20시 30분 사이에 센터에 오셔서 상차를 하시면 됩니다. 키킹이 없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는 GS남자센터 연락 많이 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기본급은 305만원 완제이며 수단 달성 시에 311만원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2회전 시 622만원 그리고 누차 얘기하지만 피킹 없어요. 배송하고 푹 쉬고 배송하고 퇴근 한 달간 진행하는 아주 꿀코스 가능한 영상을 보셨습니다. 궁금한 사항, 자세한 사항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이상 안과장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